어 고객님? 오늘 샴푸 안했죠? 아파 아파 살짝 똘똘 고객님 맞으세요? 여기로 앉으세요 오늘 머리 뭐하러 오셨어요? 중요한 날 있다구요? 아 오늘 생일파티 있어요? 파마하고 어 메이크업도 살짝 하실려구요 어? 강아지 데려왔어요? 저희 매장 강아지 출입 가능해요 어 눈뜨고 계니? 여기다 뜰게요 여기 가방 먼저 보관해 줄게요 아 네 오오 엄청 유연하시네요 오오 가방 빼줄게요 네 네 아이고 됐다 그리고 이쪽 팔도 오오 되게 유연하네요 운동해요? 무슨 운동? 필라테스 와 대박 가방 네 고마워요 가방 보관해 줄게요 아 뭐 들었어요? 이거 필통 소리 나는데 아 필통 안 들었어요? 뭐지? 궁금한데? 아 열어봐도 된다고요? 진짜? 고객님 고객님이 직접 열어주세요 어구 미안해요 화장품 들었네요 화장품 들었네요 그리고 그리고 핀도 들었네요 아 오늘 생일 파티라서 챙긴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걸로 발라주면 될까요? 가방은 저기다가 보관해 줄게요 고객님 샴푸 자 그럼 오늘 파마하기 전에 오늘 샴푸 했어요 샴푸 어 고객님 오늘 샴푸 안했죠? 샴푸 한번 하고 파마할게요 파마하기 전에 커트 살짝만 해도 될까요? 커트 샴푸 근데 살짝만 앞머리 조금만 잘라 달라고요? 알겠어요? 지금 기장? 지금 기장 괜찮아요? 아이고 너무 귀여운데요? 머리카락 털어줄게요 커트 다 됐어요 이제 파마 말거에요 강아지 여기 있어요 여기요? 파마 말아줄게요 파마 약 먼저 도포할게요 파마 말아줄게요 warz 화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핑크 포인트로 언더 언더도 살짝 하고 이뻐라 볼터치 조금 해줄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뻐라. 이렇게 살짝 묻어서. 비닐캡 해줄게요. 이대로 좀 계세요. 한 10분만 있으면 돼요. 풀어줄게요. 앞머리 살짝 드라이 해줄게요. 고데기 핑크 좋아해요. 안 팔아요. 후센스 발라줄게요. 하얀 아이센스. 이거 향 진짜 좋아요. 한 방울만. 두 방울. 이거 손으로 비벼서 아로마 향 나죠? 이렇게 발라주면 머릿결 엄청 좋아져요. 상어머리. 소지풍 챙기세요. 고객님. 유연하시다. 고객님. 가방에 안 들어가는데요. 택배로 보내줄까요? 택배비는 안 받을게요. 아이센스? 네. 받았어요. 파였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